이퍼레일은 이퍼레일은 니퍼레일이 An-C. 도움말고 있었어요 ㅋㅋ 저쪽이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히힛 이 거점을 빼앗겼다 저쪽이 어드벤티즈를 얻었다 거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 이 거점은 이제 이 거점을 빼앗겼다 이 거점을 점령해서 어드벤티즈를 얻었고 함께 싸우는 화력팀은 오래도록 이 거점을 점령해서 어드벤티즈를 얻었고 함께 싸우는 화력팀은 오래도록 함께 가 분명 처치 이 거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C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 이 거점을 세게 이 거점이 아니었지만 이 거점은 대구의 체크를 이 거점을 뚫고 이 거점이 더 이어서 이게 더 이어진다 이 거점을 들을 것이라 이 거점을ľ는 게 또 이 거점을 집값고 이 거점을 집중해서 저쪽이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저쪽이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저쪽이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5분 남았다. 시작이 좋아. 저 붙여. 저쪽이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저쪽이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저쪽이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저쪽이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저쪽이 어드벤티지 얻었다. 저쪽이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어? 윽 우리 퀘퀘 퀘퀘퀘 곱 히힛 다행이다 이럴수가! 흐흐흐 이 거점을 빼앗겼다 이 거점을 점령했군 거점 오븐티지를 얻었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 어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 이 거점이 도착한다고? 이 거점을 점령했다 이 거점을 점령했다 파워플레임 배아타스 잘 지켜보라구 이보다 멋진 승리는 없을걸